여러분, 최근 11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와 물가 같은 거는 많이 보시는 편인데 미국 고용지표는 좀 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고용지표도 하나의 중요한 경제지표라는 거 아시나요? 저와 함께 더 다양한 경제지표, 회계기초지표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시면 즉, 무작정 따라하기 VOD에서 함께 배워보시죠. 예아! 안녕하십니까, 선라님들. 강한국입니다. 오늘은 미국 실업률이 주식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크를 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저희 소속사에서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소속사님. 네,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 실업률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늘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2번의 상승과 하락기가 있었어요. 이게 실업률의 상승기입니다. 보시다시피 48년 10월부터 49년 10월, 53년 6월부터 54년 9월 등등 이런 식으로 상승기가 총 12번이 있었어요. 마지막 상승기는 코로나 때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당시 두 달 만에 실업률이 3.5%에서 14.7%로 4배 이상 점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늘 상승자 다 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3, 4% 정도예요. 미국 실업률 저점이. 그래서 이제 딱 올라가 보면은 보통 평균적으로는 8% 언저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오르는 시기에 그 미국 실업률이 W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12번의 투자 결과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때 장이 크게 망한 적이 3번이나 있어요. 이때, 이때, 그리고 이때 이렇게 3번 크게 망했고요. 그렇지만 수익이 난 적도 좀 있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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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 실업률이 미국에서 올라가는 그 상승기에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 평균 수익이 한 0.7% 정도 났어요. 그래서 별로 수익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반대를 보면요. 이게 미국에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하락기입니다. 이제 하락기에는요.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제 8% 언저리에서 4%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미국 주식이 대박이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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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하락할 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왜 놀랐느냐. 어? 이거는 심지어 상식적으로 돌아가네. 아니, 이럴 수가. 이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에이, 시시하네. 야, 그 상식적인 거 뭐라 영상을 찍냐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표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안 움직이는 지표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은 것도 확인해보는 그런 버릇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상이 여기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미국 실업률이 올랐던 12번 사례를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실업률이 3.7% 정도이고요. 그 가장 낮았던 3.5%의 소폭 올라와 있는데 왠지 지금쯤 슬슬 미국은 실업률 상승장 추세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보통 오르면은 한 2배 정도 오르잖아요. 그쵸? 3.5에서 뭐 한 7%, 8% 이때까지 오를 것 같은데 네, 그 각각 사례를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1948년 사례를 보면 이때 실업률이 3.6에서 7.9까지 갔죠. 여기서도 보면은 초반기에 실업률이 오를 때 주식은 계속 하락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중요한 거는 여기 49년 6월에 6.2%였는데 7.9으로 피크를 치기 전에 벌써 주식은 4개월 동안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년. 제 생각에는 아마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서 그 실업률이 2.5에서 6.1까지 오른 것 같은데요. 여기는 보시면은 실업률이 오르기 전에 벌써부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작 실업률이 오르니까 한두 달 정도만 주식이 떨어졌다가 그 후에는 계속 주식이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실업률이 진짜 오르기 시작하면은 주식은 더 이상 안 빠지면은 좋겠죠. 그죠? 이렇게 쭉 빠졌다가 실업률이 오르는 시점에 주식이 다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56년이었고요. 여기서도 실업률이 3.9에서 7.5까지 갔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주식이 이미 꽤 빠져 있었어요. 이때까지 좀 많이 빠져 있었고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정작 주식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조금 반등하다가 일단 다시 좀 꽤 세게 빠졌습니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 정도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여기서부터 5.2부터 7.5까지 실업률은 계속 올랐는데 주식은 이미 반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실업률이 오르는 시점에 피크까지 주식이 떨어지진 않고 중간에 아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실업률이 피크를 치겠구나 라고 주식시장의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60년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4.8부터 7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근데 바로 실업률이 오르기 직전에 그리고 실업률이 오르면서 주식이 많이 쳐맞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6, 7, 8, 9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얻어 맞았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실업률이 6.1에서 7.1까지 올라가는 이 순간에 주식은 이미 반등해가지고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식이 좀 부진했고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떨어지는 게 한 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 후에 주식이 이제 후반기에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68년 이때가 가장 심각한 하락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30% 주식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실업률이 이미 오르기 전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고 오른 후에도 한 1년 정도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치 않는 시나리오죠. 여기서 빠진 후에 또 계속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실제로 이제 실업률이 돌아서기 전에 벌써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은 이제 오르기 초창기에는 주식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말기에는 벌써부터 주식이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아무래도 주식이 그 6에서 9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 73년 이때도 매우 안 좋았죠. 이때 주식이 자극만치 거의 반토막이 됩니다. 여기서도 실업률이 이제 오르는 시점에 73년 11월부터 74년 9월까지 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실업률이 피크치기 전에 주식은 이미 돌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4년 10월에 16% 큰 폭으로 상승한 후에 이제 계속 쭉쭉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죠. 음 그 다음이 79년이었습니다. 6%에서 어디까지 가니 10.8%까지야. 이때 실업률이 거의 뭐 3년에 걸쳐가 지속적으로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음 처음에 오르기 시작할 때는 이제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세게 반등을 했죠. 세게 반등한 후에 그 다음에 중반기에 아이고 이게 그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네 하는 걸 보고 80년부터 한 82년까지 주식이 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30% 이상 빠졌네요. 그 후에 아니냐 다를까 마지막에 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걸프전쟁 때 90년대고요. 이때도 초반기에 90년대 90년에는 주식이 좀 빠졌습니다. 한 15% 정도 빠진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 후에 이제 후반기에 90년 11월부터 92년까지는 실업률이 계속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기술 상승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이 이제 2000년 이때도 심각했죠. 네 이때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제 실업률이 오를 때 3.8부터 6.3까지 올랐는데 야 정말 2년 5개월을 걸쳐가지고 주식이 심하게 빠졌죠. 이때 이제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한번 이제 반등했다라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죠. 이때도 그럼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1년 반 동안에 한 반토막 맞죠. 여기 2008년에 이런 게 있고요. 그 후에 미국 경제가 한동안 굉장히 좋았다가 코로나는 일시적으로 막 딱 두 달 동안 실업률이 올랐거든요. 두 달 동안 실업률이 올랐을 때 마지막 두 번째 달에는 이미 반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문제죠. 지금. 네 지금은 좀 특이한 게 실업률이 아직 본격적으로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9월까지 3.5%를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벌써 실업률이 오르기도 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5% 정도 빠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는 주식이 완전 빠진 게 이제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약을 하면요. 일단 이번에는 그래도 거의 상식이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3%대로 유지가 됐는데 당연히 경제가 좀 나빠지면은 그 3%가 6%, 7%, 8%라고 갈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면 주식 수익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떨어지는 구간에는 보통은 주식 수익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매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엑셋표를 하나하나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할 때는 모든 사례를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실업률이 피크치기 4에서 20개월 전에 주식이 오른 사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실업률이 피크치기 10개월 전에 벌써 주식이 오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뭐냐면은 저는 당연히 지금 미국 주식이 오래 계속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침체가 이제 오래 된다라고 치면 진짜 2, 3년 동안 경기침체가 온다라고 하고 그중에 실업률이 계속 오른다 하면은 지금 후에도 미국 주식이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기침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으면은 이미 올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적인 특이점이 뭐냐 하면요. 조금 전에 엑셋파일에서 보셨겠지만 보통은 실업률이 오르는 그 시점부터 그 전후부터 보통 주식이 많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9개월, 10개월 동안에 장이 막 신나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20%, 25% 그게 좀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업률이 오르기 전에 주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왠지 실업률이 실제로 오르는 후에도 추가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이 통했다라는 걸 보면요. 상식이 안 통할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주장을 하잖아요. 야, 이제 미국 실업률이 오르니까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하면은 그거를 고지곳대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과연 그런가 해서 데이터를 직접 받아가지고 그거를 늘 검증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컨트롤 투자자가 할 일이죠. 이번 영상도 상당히 유익했기 때문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미국 고용지표가 중요한지 미국 고용지표와 국가와 어떤 상용관계를 가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기초 회계 지표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셔야지 투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무작정 따라하기 VOD에서 아주 쉽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잘 안 GOT 제 아 법으론 검거 숙아 검거 int point